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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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부터였을까? 모든 것이 희미해졌다. 어째서 당신이 여기 있는 거지? 장대주 내 이름은 장호재입니다. 어떻게 끝나지 아는 건가? 이 지옥이 안녕? 언제까지 이 짓을 계속할까요? 근데 방금 이 이름 하나가 생각했어 어떻게 가요? 내가 진짜로 무서운 게 뭔지 아시오 이 희망 없는 세상에서 무언가를 꿈꾸기 시작하는 거요 나의 동네 그의 희망은 과연 어떤 일이나 이 영상은 그의 희망은